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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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450 AMG 4MATIC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99,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외관 드레스업 해주셨고 소모품까지 교환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턱턱 보시면 썬러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반대쪽도 살펴볼게요 동맥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7.25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부어 쪽 볼게요 부어 쪽의 문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6.96으로 9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스포일러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요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도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의 문코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축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도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미셸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9,41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전동 핸들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드 브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까지 있고요 보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고요 앞쪽 살펴보시면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쪽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ECN 눈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어볼게요 구강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가운데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서스펜션 조절 가능하시고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이열 이동할게요 이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가운데 수납 공간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리얼드 펀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이 차량 커버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요요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함은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함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함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함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450 AMG 포매팅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